AP투자 연구소입니다. 7월 24일 오늘의 장중 체크포인트 함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양대 증시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피는 0.01%, 코스닥은 0.71% 상승하고 있는데요. 양대 증시가 모두 하락 출발하였지만 현재로서는 낙폭을 만회하며 상승 전환에 성공하는 듯한 모습입니다. 증시가 상승 전환하고 있는 점은 분명 긍정적인 시그널이겠지만 해당 내용에 대한 거래 대금이 아직까지는 극히 제한적이라는 점을 인지한 채로 이어지는 변동성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노사가 총파업 16일 만에 대화 테이블에 앉았지만 끝내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고 합니다. 노사 양측은 입장 차이만을 확인한 채로 평행선을 달리며 일각에선 파업 사태가 장기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현재로서는 양측은 임금 인상률을 비롯해 전삼노가 제시한 요구안에 대해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눈 것은 맞지만 결론에는 이르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의 4세대 고대역폭 메모리인 HBM3를 납품하기 위한 퀄 테스트를 처음으로 통과했지만 5세대인 HBM3e는 아직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로이터통신은 삼성전자의 HBM3가 현재로서는 중국 시장을 겨냥해 만들어진 H20 GPU에만 사용될 예정이며 다른 제품에도 사용될지 여부는 불분명하다고 설명했는데요. 이어지는 내용과 삼성전자의 주가 추이를 계속해서 주시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최근 토론에서 바이든을 압도했던 트럼프 후보가 민주당 대선 후보로 유력한 헤리스 부통령에 대해 공식 후보로 선출될 시 몇 차례 토론을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는 굉장히 자신만만한 태도를 드러냈는데요. 기자들과의 인터뷰 내용을 살펴보면 헤리스와의 토론을 당연히 바란다며 민주당과 공화당 간의 토론의 의무가 있고 제안에 은할 것을 촉구했다는 내용까지 함께 전해졌습니다. 오늘의 테마 흐름입니다. 오늘은 마리아나 관련주, 진단키트 관련주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약세인 테마로는 재건 관련주, 원자력 관련주가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의 장중 체크포인트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드립니다.